뽀얀 국물이 일품인 섬진강 제첩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봄철 잦은 비로 서식 환경이 좋아지면서 올해는 평년보다 수확량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구, 어민들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에 들어가 강바닥을 거랭이로 긁어 올립니다. 자갈과 모래를 채에 걸러내기 수차례, 어른 손톱만한 제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물에 들어가 4, 5시간 동안 온몸을 움직여야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어민들은 힘든 줄 모릅니다. 10월까지 계속되는 제첩자비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지금이 제철입니다. 담백한 국물에 쫄깃한 식감까지 뛰어나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톤가량 늘어난 700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30kg 한 포대의 가격은 10만 원선. 섬진강 명물 제첩으로 어민들은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